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해본 그런 어마어마한 공성 아니 농성전을 펼치는 두 모녀 데리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까요? 봅시다. 제목 이번에 저희 동생이 파혼을 했는데요. 위자료로 그 신혼집을 달라며 이 여자가 자기 엄마랑 거기 기어 들어가서 비본도 바꾸고 농성전을 펼치고 있어요. 원제 결혼 일주일 했던 동생의 파혼 문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저희 집안 일이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은 이곳에다 문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사 없이 써내려가는 점 미리 죄송하단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주변 지인 소개로 여자 한 명을 만났고 짧은 연애를 한 뒤 몇 달 안 됐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건지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가지 안 좋은 잡음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서로의 소비 성향 차이가 너무 큰 것 때문에 동생이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사실 저희 동생은 짠돌이 스타일이에요. 좋게 말하면 제법 알뜰한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상대방 여자는 그게 뭐든지 무조건 최고급이어야 하는 그런 성향인데요. 예물 시계도 그래 1400만원이 넘어가는 로렉스를 꼭 해야 한다며 고집을 오지게 부렸고 그 외에 명품 샤넬 가방이랑 부츠 여러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다 동생이 그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순간에 잠깐 포기를 하나 싶다가 또 금방 다시 갖고 싶다면 난리를 치고 그럼 또 싸움나고 또 화해하고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었나봐요. 그랬는데 제 동생이 그렇게 참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건 바로 예비장모 즉 이 여자의 엄마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또 자신한테 즉 제 동생한테 막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잠시도 함께 있기가 싫다 이런 말을 저한테 종종 했거든요. 그리고 예식 비용도 그래요. 저희 쪽에서 전부 부담하길 요구했습니다. 뭐 나중에 갚겠다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거 외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거지같은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동생도 이 결혼을 못하겠다며 파혼을 때려버립니다. 비록 청첩장 다 돌렸고 아니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 그래도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파혼이 차라리 낫다. 지금이라도 끝내는 걸 누나는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물론 그쪽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방적인 파혼 선언이라 그들 입장에선 당연히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일이겠지만 그쪽 어른들 특히 예비장모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흥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파혼의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지라고 하더니 혼수비용이랑 정신적 피해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5억이고요. 저희 어머니 명의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도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계약금 등등등 여러가지 해가지고 각각 한 2천만원씩 돈이 들어간 상태예요. 우리도 2천만원 저쪽도 2천만원. 그리고 신혼집도 마찬가지 혼수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목에도 썼죠.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이쯤에서 그냥 원만한 합의를 보는게 제일 빠르고 좋겠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온다면 저희도 그냥 법적 대응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경우 여러가지 판례가 있겠지만 이제 정말 골머리가 아파서요. 또 일방적 파원도 맞으니까 우리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여쭤보는 겁니다. 적정 수준의 합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혼전임신이나 그 외에 책임질만한 그런건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뭐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파혼이잖아요. 그러니 각자 들여간 돈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 무슨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게다가 자기들이 뭐 값도 아니고 뭔 자격으로 돈을 달라는가? 법대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절대 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쓴이네를 호구로 보고 더 털어먹으려고 바락할 거라니까요. 되겠으니?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건요. 만약 정말로 법대로 갔을 때 어쨌든 파혼을 통보한 저희한테 좀 불리할 것 같고 또 귀책사유가 되는게 아닌가 이거 자체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전부 다 광고만 있고 답변이 없어요. 2번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지같은 것들이 어디서 또 본건 있어가지고 정신적 피해보상 이랄지. 보니까 동생분이 오만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라도 푼돈 좀 지어주고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거 같은데 그러지마요.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면 어? 오히려 문제가 생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다 해결해줍니다. 법이든 소송이든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네 됐으니? 저희는 지금도 저쪽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지같은 상황이 많았다 해도 이 파혼이라고 하는게 여자쪽 데미지가 더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청첩장 다 돌렸겠다. 일주일도 안남았으니까. 그냥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백정도면 줄 생각이 있습니다. 3번 뭐 혼전임신이나 사기친구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각자 챙길 것 챙겨서 발 빼면 돼요. 되겠으니? 네 다시 한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소비차이. 그리고 정신나갈 정도의 그 참견들. 특히 돈과 관련된건 절대 양보를 안하고 무조건 비싼거 해달래요. 이것 때문에 결국 동생이 참다참다 터져버린거에요. 사실 저도 살면서 느끼는거지만 돈 문제라고 하는게 사람 살아가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멈춘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긴 해요. 4번 저것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동생분 갈라 쓴게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휴 좋은 사람 만나는게 왜이렇게 힘든거야. 그대 쓰니 뭐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런거고 다른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본인들이 사는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아이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립초등학교에 꼭 보낸다느니 영어유치원을 보낸다느니 그러면서 이걸 또 동생한테 책임져라.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번 각자 돈 들어간 만큼 회수하고 손해볼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각자 책임이지. 이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야. 변호사 선임하려면 기본이 한 500원 나올텐데 저쪽에서 꼴랑 돈 몇 푼 받자고 설마 선임하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법적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쓰니쪽도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겁니다. 아니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도 위자료가 얼마 안되는데 파혼했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진짜 개가 웃겠다. 끌 끌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제 생각도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파혼 통보를 한건 사실이고 또 평소 하는걸 보면 절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특히 여자엄마 정신상태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7번 아 쓴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어요. 아니 그 여자 뭐예요? 지금은 공주라도 된다 이건가요 지금? 네 됐으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오냐오냐 공주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동생도 고민이 많이 됐는지 누나인치한테 가끔씩 누나 같은 여자로서 얘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해오긴 했는데 솔직히 솔직히 마음이 안들었죠. 안들었지만 어쨌든 동생이 선택한 여자니까 그저 잘 살기를 바라면서 별 말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제가 말렸어야 했던건데 8번 야 보기만 해도 혈압이 확 올라오는구만 아니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잔데요? 지국 같은 거 말이야. 뭡니까? 네 됐으니 뭐 예체능 쪽을 전공했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지 나름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이거 저희 동생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도무지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된대요.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허영심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9번 그럼 일단 날짜 연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서로 조절을 해보는 거고 그래도 안된다면 싸움 하는 거고 됐으니? 그 결혼 연기하는 방법도 이미 생각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거고 그냥 지금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요. 10번 파혼했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피해를 입는다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남자도 똑같이 힘들죠. 남자라고 파혼이 괜찮고 여자만 힘들다고? 아닙니다.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힘든 일이라고요. 누구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대해주면 끝나겠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되고 그냥 정석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받는 게 제일 현명해 보여요. 되셨으니? 네. 일단 여자한테 제가요. 미안하게 됐다. 그냥 서로 잘 추스리자. 마무리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안되면 그냥 변호사한테 이리 말 생각입니다. 끝까지 가야겠죠. 11반 저희 집사람의 먼 친척 집안에 저런 여자가 들어왔는데요. 정확히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자 집안이 돈이 좀 있는 집이었거든요. 광화문 쪽에 빌딩을 소유했어요. 부자죠. 부자. 여자는 부모들이 교수인 그런 집안이었는데 엘리트 집안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거기다 자기 남편 집안보다 더 잘난 집이랑 끝없이 비교하고 결국 그걸 못 견뎌가지고 갈라서더군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대디슨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래가지고 3주 뒤에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잠시 후 2부에서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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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